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글로벌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며 세계적 대학으로 도약하는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는 강원도 제1의 도시 원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내 제1의 첨단의료기기 산업도시 WHO 선정 첨단의료건강도시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는 청정자연의 55만평 매머드캠퍼스와 8만평의 아름다운 매지호수가 있는 캠퍼스로 환경부가 선정한 저탄소그린캠퍼스,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캠퍼스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신촌캠퍼스와 원주캠퍼스, 국제캠퍼스로 나뉘어져 있으며 캠퍼스 간의 교육, 연구, 학사교류를 통하여 아시아사립대학 1위로 발전하였습니다. 특히 캠퍼스 간 학사교류로 매년 30에서 40명의 학생들이 원주에서 신촌캠퍼스로 소속변경이 되고 있으며 재학생 및 졸업예정자 복수전공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우수인증대학, 외국어인증제를 통하여 글로벌 스탠다드 국제화 교육을 실현하고 있으며 20계열과 사회인문계열의 융복합 교육을 통하여 다양한 인재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대학은 1학년 RC마스터교수, 2학년 전공마스터교수, 3,4학년 멘토교수 및 동문 멘토 등 이들과 함께 입학에서 취업 진학까지 진행하는 레지덴셜 컬리지 3.0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2014년 연구과제수 401개, 연구비 448억원, 기술이전 27건, 특허, 실용신한, 디자인, 상표출원 및 등록 누적 총 681건으로 세계적 수준의 중점 연구대학으로 도약하고 있으며 산학협력단 184개 대학 중 사업수익 1위, 산업협력선도대학으로 발전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취업률 71.6%, 대학원 진학률 13.1%로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에 다양한 우수인재들이 배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대학 및 전공에 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인문예술대학, 정경대학, 과학기술대학, 보건과학대학, 원주의과대학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동아시아 국제학부 및 글로벌 엘리트학부가 있습니다. 특성화 전공 분야로는 보건과학 분야, 의공학부, 디자인예술학부가 있습니다. 보건과학 분야는 국내 4년제 대학 최초로 원주캠퍼스에 개설하였고 의공학부는 아시아 대학 최초로 원주캠퍼스에 개설하였으며 이 분야에서 배출된 졸업생들이 대학교수, 연구원, CEO 등 많은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의 소개에 대하여 마치겠으며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에서 2016학번 신입생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